아 있어보인 척 하잖아요 속이 진 없음 밴 하면서 어 없음 밴 하면서 있어보인 척 하잖아 따라해야지 나도 아 넌 뭔 나도 존나 귀엽네 근데 제아야 미니언 생산까지 3,4초 남았습니다 이진이 형 관종이 아니라 이런거 별로 안좋아할거 같애 나도 절대 안하긴 하는데 와 시발 깜짝이야 와 돌덩이가 굴러오잖아 말파이트 꿀팁 저는 말파를 할 줄 아는 입장으로써 말파이트 꿀팁 Q를 1렙에 마순파드 돌리는데만 쓰구요 Q를 2렙에 찍고 3렙부터 써주는게 좋아요 저렇게 1렙에 막 써버리면은 그냥 망합니다 지금 혼자 평타를 몇대 쳤는데 백업 안되요 불만 있으면 말하시던가요 안되는거 어떡해요 된다고 할수 없잖아요 말파이트가 빼올걸 아 그래요 안돼요 가볼게요 빨리 파이트 올라가 아래에서 하거든 2렙이야 아 종이집 잘해 잘해 또 왔어요 아 그걸 밀면 어떻게 해 아이 아니 왜 미셨지 까비 미드라인 아 진짜 뭘 웃어 뭘 웃어 아 송윤이 웃잖아요 에이 나 이거 죽으면서 그냥 할게 나 이거 죽으면서 그냥 할게 어쩔수 없잖아 어쩔수 없잖아 쟤야 그치 지금 다 보였잖아 어쩔수 없잖아 어쩔수 없잖아 왜 어쩔수 없게 해 아니 잘했다고 나이스 나이스 적불차이 응 너 잘했다고 적불에 땄어 보여주나 송영 보여주나 송영 야 뭐 할려고 뭐 할려고 뭐 미드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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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이득 많이 받다 나이스 아 탑 그대로 있어 당겨야돼? 그냥 다이브하면 안돼 그냥 없애버릴게 아냐 당겨봐 당겨봐 당기라고? 나 남자라 못 당겨 얘 나오지 안나오면은 그냥 다이브하던가 쿨피타이브는 안되보이는데 뭐야 여기 있다 다이브 확살중 확살중 야 이거 경대 라이브 이거 야 밀어밀어 밀어밀어 정말 죽였어 알아 쟤가 안다고 안다니까? 밀게 밀게 어 왓 박죽을 안박냐 인마 이 친구 지금 긴장중 내가 먼저 할게 어 니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지 어? 아 나 이거 쿨피타이브하고 2W로 나갈라 했지 알았어 잘했어 아 아 아 아니 왜 레드로 하나 먹었잖아 니가 나이스 나이스 야 정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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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빈 정비 나이스 성인이 나이스 아 아 나 스크림하고싶다 스크림은 성인이 시술하면 뭐라하는게 정비 이 Engagement 이진이 형 만나면 재밌죠 난 팀이랑 게임하면 재밌다니까 해 그냥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쟤 있는 척해 야 써까지 아 송혜진 뭐해 어 성형 위험한데 아 말파 말파 야 너 빼고 왜 안아주냐 성형 나 안은 못가 말파 노플 얘 상태봐 육렙 못찍어서 해 말파도 안가잖아 이 정도 인정이지 말파 노플이야 노플 노플에 5렙 아마 하나 경험치 육렙인데 어 죽여 죽여 가서 죽여 대하야 가서 죽이면 돼 노플 아 기다려 어어 기다리는 건 네가 기다려야 돼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 아니 라임 잃어줘 빨리 얘 이미 죽음을 직감한 친구 아니 나 왔는데 어시는 줘라 아니 그냥 뭐 뭐 먹지마 인마 먹지마 먹지마 뭐 아니 먹지마 어 아니 저 친구 무빙이 없는데 내 큐가 빗나갈 리가 없는데 그냥 제대로 빗나가 두 번 빗나갔지 아까 아래 한 번 썼지 아래 안썼는데 어 그래 뭐 몰랐지 뭐 몰랐지 아 아 아 아 아 자 나이스 이게 미드 정글이지 그치 어 미드랑 뒤여야겠다 하하 나 버리지마 나 버리지마 야 이거 절령 깔아줄게 응 미드에 풀어 미드에 선물 주러 간다 아 아 이러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 부담스러운데 하하하 성형 탑에 4개 하네 오케이 성형 탑댕이 한이 많은데 번역수 여러분 이거 experiência 하하 뭐야 하하하하 뭐해당했어 아니 왜 세나랑 콜라idents 여기있냐 카불 씨앗님처럼 하면 원점해야 이겨요 저처럼 하면요? 말파이트 하세요 말파 나처럼 안하겠지 요새언니 나 이렇게 하면 미다 죽을게 너는 죽을 수 있냐 그거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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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화내지 마 아 까비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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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야 나 뒤에 있어 뒤에 있어 하고 있거든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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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뭐하냐? 너 못 먹었지 너가 못 먹은 거잖아 아니 너도 못 먹었잖아 너 네 레드 때문에 못 먹었잖아 아하 어 어 나이스 개빡쳐 아 말파 진짜 무섭다 생긴 거 봐 저 꿀로 있다 철거 터트리기 전에 그래 나 그거 개빡친다니까 서프레드 하는 거 보게 한 대 더 칠 수 있는데 기다린단 말이야 그니까 기다렸다 굳이 막파트 그거냐 어 가끔 마지막 평타 기다렸다 그거에 부서질 때라는 거지 아하 아싸 훌륭 와 너 뭐 그래 뭐 경박 쓴 거 아니야 사라져 사이크야 위쪽 각이다 어딜 왼쪽 각 있는 거 아니야 여긴 아 아 나운덩하네 근데 나이스 안하네 에 나이스 그래 나이스 내가 할게 흐흫 터트리면 터트르는 송이형이 내 정글을 그냥 먹는다 나도 그냥 먹잖아 나한테 배워서 그래 정글을 막 파는 건가 야 카우스쿵 안 끊고 뭐해 죽었구나 나이스 와 이그더스트 대박 상의지 진짜 별로다 플래시 안 써도 살아네 정글모Orble 정글몹에.. 정글몹에 추 두 번 못 맞춰가지고.. 어 텐션 올라가 뽕이 진영 게임하니까 재밌어 나 송영 줘야겠다 승찬 송영 매력있지 송영.. 송영 최고지 내가 좋아할만해